랩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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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의 조금 매콤한 거랑 같이 먹었는데 칼이랑 먹으니까 딱 그 색달로 더 깔끔하네요? 랩땅 랩땅 이렇게 랩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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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랑 썩 이렇게! 오케이! 앗! 두 번 먹어도 맛있다! 으흠! 으흠! 고구멍이! 이렇게 배경이 많이 바뀌었죠? 제가 되게 자연친화적인 곳으로 왔어요. 서울에서 못어나서. 근데 방이 다 조금조금해요. 촬영방도 조그맣고. 그리고 이 거리가 너무 짧아서 제가 수동 가구가 들어오지 못해서 어떻게 하지? 생각을 하다가 많은 분들이 배경지를 사용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.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. 저희 시까지 끝내고 생각하네요. 여기 이제 주문해 주문했는데 먹어야지. 제가 덜 세게 말해서 이걸로가 한 번 읽었던 거. 그리고 같이 먹었던 것 같아요. 그럼, 잠깐만. 이젠 오이도гу님을 위해 다시 한 번 먹어봤습니다. 이러한 브이로그. 이번엔 가장 좋은 편으로 넣었어요! 일단 오이도그.. 이거랑 같이, 없어진 문 fitting. 저는 다음인과 함께 음료를 먹으면 되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